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처럼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RIMYENA님이 보내주셨어요 림예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빠 저 남친이 헤어진 이유가 전여친 때문이었어요 너무 힘든데 오빠가 라이브 켜주니까 그나마 괜찮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소중한 인연은 다 부지럽다고 합니다 힘드실 텐데 항상 힘내시고 금방 잊혀질 거라 생각해요 시간이 다 해결해줄 테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더 좋은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엑소도 있구요 SUI님께서 백현 오빠 나 떡볶이 먹었는데 뭐 먹었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떡볶이를 먹었는데 뭐 먹었게? 떡볶이를 드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먹었게? 떡볶이 중에 무슨 떡볶이? 신전 떡볶이? 왠지 제가 추천한 신전 떡볶이를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오늘 집중 오늘 1등 했다고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모든 엑소 여러분들 전세계에 계신 우리 엑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저희의 노래를 들어주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또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수호 형이 대표로 이렇게 감사 수상 인사를 좀 수상 소감을 좀 말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엑소 여러분 너무 고맙고 이 영광을 엑소와 함께 할게요 미화원 엑소 사랑하자 네 옆에 게스트인 수호 씨가 이렇게 달달하게 이 시간에 수상 소감까지 했습니다 네 예진 예찐 예찐이 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대학 예비 번호예요 유유 꼭 붙으라고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비 번호를 저도 네 예비 번호를 저도 받아 봤는데 그 마음 뭔지 알아요 진짜 가슴 졸이고 떨어지면 떨어지지 왜 예비 번호가 생겼나 보내주니까 예비 번호로 꼭 붙으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만 전화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행동은 좀 참가해주세요 저희가 라디오 소통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많이 전화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팬이 아닌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해하지마 네 헐 뭐야 질문되는 거야 네 질문 되고 있습니다 과제해야 하는데 하기 싫어요 어떻게 하디요 네 디오의 사진을 보고 조금 힘을 얻고 과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시 없어요 한글자막 by 박진주 東 .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에요? 라고 보내보셨는데 저희는 그냥 룸서비스를 먹을 거 같아요.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도 지금 몸관리를 좀 하기 때문에 룸서비스도 먹을 거 같아요. 오빠 지금 누구누구랑 있어요? 저랑 수호 형 단둘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말콘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연말콘 다섯 글자 보내주셨는데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처음 시도해봤는데 인스타 라디오를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요.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소통... 스푼? 숟가락? 아니요. 스푼 어플이라고 있는데 그게 라디오처럼 진행하는 거에요. 목소리만 나오는 거. 근데 그거를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인스타 라디오로 그거는 사람을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거 같아요. 오랜만에 나트륨 딱 먹으니까 아주 계속 붓더라고요. 얼굴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빠 저 미국이라서 지금 일어나서 인스타 켰는데 바로 인라 하네요.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굿모닝 영어는 없네요. 영어 질문 뭐 영어 질문 되게 많아요. 아 이렇게 노트 해달라고? 어... 저는 그냥 이렇게 읽어드리고 할게요. 배그 방송 너무 좋아하는데 게임방송 더 보고 싶어요. 네.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 이제 유튜브 개인 채널로 통해서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오셔서 어... 행복하게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아이폰이 진짜 좋은 기능이 생겼어요. 네.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오면은 네. 이게 아이폰이 진짜 좋은 기능이 생겼어요. 오빠만 보면 잇몸이 말라서 지금 병이야 물 많이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옆에 분이 바로 I love you 3000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I love you 3000이라고 답장을 하고 싶습니다 오빠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았어요 내년에도 우리 같이 행복하게 보내요 내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희가 개인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할 예정인데 제 콘서트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XXVVXX님이 저 오늘 알바 잘렸어요 저는 이제 거지입니다 울컥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에요 그게 저희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거지가 아니에요 맞아요 마음이 부재하다 HYOMI님이 호미님께서 친구랑 와인바 와서 둘이 각자 이어폰 끼고 큉라보는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건강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말 안 신었어요 여기 너무 더워서 조리를 신었어요 오빠 브이로그 또 언제 올라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연말 콘서트를 좀 마치고 제 개인적인 시간이 좀 있을 때 촬영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빠 카트라이더도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카트라이더 무한부스터라고 아시나요? 저는 무한부스터까지 마스터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카트라이더를 진행하는 것도 해볼게요 애매시요 호수님의 마음이 다 나와요 하아... 호수님의 마음이 다 나와요 호수님의 마음을 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호수님의 마음이 다 나와요 오윤스님께서 제 친구 예은이가 옆에서 시청하고 있어요 이거 읽어주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예은아 안녕 DLDBWL03님께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 부천 친구들과 함께 한 10개월 남짓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같이 이제 3명이서 같이 살았는데 그때 뭔가 학창시절 생각도 나고 어 뭔가 이제 음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고 뭔가 부모님 옆 밑에 있을 때는 어 돈을 벌지 않아도 그냥 용돈 타서 그렇게 막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 수 있었던 때가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뭔가 직장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때가 많이 그리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만날 수 없으니까 돌아가지 않을래요 네 대학 신입생인데 장기자랑으로 뭐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윤지 윤지 윤지님께서 네 뭐 엑소코 커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일단은 목에다가 마이크를 갖다 대고 그 개그맨 그 양세찬님께서 하신 게 있는데 마이크를 목에 갖다 대시고 백고동 소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 인기 스타가 되실 거예요 완전 아써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인싸 되실 겁니다 백현이 좋아한 지 8년째 블루스마일께서 와 저희가 벌써 함께한 지가 8년이 됐죠 네 8년이란 시간을 뭔가 저와 함께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진짜 I hope you smile NW님께서 보내주세요 어떻게 하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구멍은 제가 메꿨어요 네 절대 못 나가고요 네 네 와 동생이 매일 게임만 해요 그만하라고 조언 좀 해주세요 근데 그 게임을 딱 보시고 잘하시면 그쪽 방향으로 좀 밀어주는 것도 뭔가 어 연장자의 뭐라 그래야 되지 연장자의 그 태도 일 수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요즘 애티튜드 맞아 애티튜드가 태도인가 똑같네요 죄송합니다 그 매일 게임만 하는데 그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사실 저도 진짜 게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이 엑소를 안 했더라면 그 게이머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문득문득 해요 네 게임을 그 사실 어 자기가 하면서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직업의 뭔가 뭐 벌이? 뭐 이런 게 남들이 봤을 때는 야 그거 왜 해라고 해도 자기 자신이 행복하면 진짜 저는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 너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변 시선에 너무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들이 다 좌지우지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로봇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왜냐면 어떻게 사람이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나랑 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엄청 했었는데 뭔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배려를 하고 뭔가 그런 점도 많이 배우긴 했지만 결국엔 제가 하면서 행복한 일을 해야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네 너무 말이 길어졌죠 좋겠어요 좋겠어요 네 저희는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제 2부로 한 번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 잘자 이따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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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